여기 더 없잖아 그래 어 위에 하나 더 있으지 않을까 나도 지금 그 생각을 해서 지금 올라가 보고 있어 왠지 위에 하나 정도 하나 더 있지 않을까 여기서 최대한 혈소가 많이 빼가야 돼 혈소가 언제 어떻게 찾겠어 없나? 동물들이 있어 하나에 지나쳤다고? 아래에 있었어? 혈소가 없었는데? 설마 이거 말하는 거 아니지? 없어 없잖아 열쇠 없어요 없어 줄 잡던 자리에서 바로 오른쪽으로 돌아보라고? 한번더 내려가라고? 아이 미친 이씨 여기서 한번더 내려가서 오른쪽으로 돌아보라 야 체력 개빠졌어 여기서 오른쪽으로 돌면 있다고? 아 이거? 와 오케이 하나 찾았어 이제 더이상은 없지? 더이상은 없어 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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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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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나 더 있으면 진짜 진짜 좋을 것 같은데 헤드 헤드 길러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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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 투 헤드 엉 깔끔하구요 엉 야 이거 머리 맞추기 진짜 쉬워 머리 맞추기 진짜 쉬워 그냥 가가지고 애들 낮은 상태 딱 하잖아 그랬더니 이것만 누르고 있으면 그냥 머리가 맞아 야 침략자가 뭐 몇명이야 안녕 안녕 순식간이죠 오케이 이거 구해줄 때마다 인구수가 많이 느는구나 좋았어 자 보자 부적격돌 파괴 주변에 전초지를 불태워 적들의 진출을 저시하십시오 야 이게 뭐야 땅 따먹기 전쟁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게 좋았어 아 바로 앞에 있는거 하나 해버리고 이걸 두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히마한테 가야겠어 그러면 되겠다 그렇게 갑시다 가자 호랑이는 우리의 모두의 친구입니다 어? 뭐야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 그런데 이즴라족이 이즴라족을 쫓아달라는거니 지금? 오케이 알았어 이 미션은 뭐냐 길이 안나오네 물가 쪽에 있을텐데 이건 그냥 서브 아니야? 야 이거 그냥 서브 느낌인데 이거 이건 그냥 완전 서브 느낌인데 이거 지금 목적지가 어디라는게 안뜨네 어 이게 완전 목적지가 어디라는게 안뜨네 아 됐어 이거 안합니다 어 차라리 뭐 빠른 이동하거나 그런거면 재밌는데 이런거까지 하면은 진짜 파크라이 한 300시간에 진짜 200시간 이렇게 한다 충분히 해야될거 많아 오우야 바로 간다 이런데를 진짜 아 이렇게 역으로도 내려갈 수 있겠구나 들어왔어 여보세요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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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이 시대 때 갈고리는 진짜 밸런스 파괴 밸런스 파괴야 어 벨붐이야 벨붐 자 어떤 게임들 이렇게 타고 넘는게 꼭 생기더라고 이렇게 생기는 순간 게임이 너무 편해져 하지만 참 저런게 있어야 참 게임이 할맛이 나죠 어 저런게 없으면 또 할맛이 안나 어 나중엔 지친다고 이런거 다 타고 넘는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지쳐 지쳐 계속해서 귀찮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사잔데 사잔데 지금 너 지금 건드는거야? 지금 나한테 지금? 뭐야 멧돼지야 너 미쳤어? 미쳤니 너? 옆에 지금 사자 안보여 지금? 짝짓게 하려는거 시도 안보여 지금? 거의 이정도면은 거의 디지몬 바이러스형 진화대 어 됐어 가자 얘네들이 내가 뭐 동물을 들고 다닌다 그래가지고 데리고 다닌다 해서 쫄거나 그런건 전혀 없네 일단 어택하고 보네 뭘 이건 진짜 곰을 끌고 다녀도 옆에 와서 때릴거 같애 자 다음 파스 우측 상단에 즐겨찾기 있나요? 어? 아프리카는 우측 상단에 즐겨찾기 한 번씩 꼭꼭 부탁드립니다 어? 오랑있다 보랑있어 사자 사자 있는거 같다 잠깐만 왜이래 왜이래 깔끔 방상 방상 어? 얘 약간 레어 같애 이 짐승은 길들일 수 없대 우리 색깔 좀 다르거든? 저 호랑귀인가 저거? 와... 빠른거 보소 도망가는거 보소 야야야야야 이씨 야 반대로 도망가! 아니야 아니야 지금 잡아야돼 잡아야돼 뭐야 이거 누구야? 누구야? 검지어? 와! 미친 미친! 오! 지려! 와! 오! 야! 씨! 야! 지려어? 와! 게임 지려요! 게임 연출력이 진짜 리얼 희귀한 검은사자 가죽벗기기 와... 이거 진짜 이 동물들 싸우는거를 어디 배틀... 배틀장을 열어두고 진짜 게임을 만들었나봐 내가 지금 플레이한지가 지금 4시간 30분짼데 이거는 진짜 지려 언제봐도 지려 머리 그냥 머리 어... 가자 야! 가자! 그렇지아! 와! 자자자! 앞발로 그냥 막 긁어주는거 봐 어어? 정말 귀요미니 아 저 동작 하네 흥분하게 되네 잠깐만 여기 사람 내가 시키지도 않은데 사람을 먹고 있어 지금? 사람 먹으면서 피 채우고 있어 지금 내가 시키지도 않은데 인육을 뜯어먹고 있어 지금? 와... 저거 저거 카카 어! 아... 깜짝이야 여자야? 얘? 발이 거대하다는 거야 다른 게 거대하다는 거야 그래 난 곰한테도 죽어봤다고 곰이 얼마나 곰의 습성을 잘 알고 있지 아 이분 누구 닮았는데 연예인 중에 이분 누구 닮았지 어우 깜짝이야 어우 오 저런 오 깜짝이야 곰이 여기에 지나갔다 곰을 추적하십시오 오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이게 깜짝 놀랄게 많아 게임에서 아 이거구나 가기 전에 아내를 먼저 뒤지겠소 아 이거 또 꼼수는 안되네 나중에 와서 파밍하라는 거네 참 쓰다듬기 쓰다듬어주는 거 안해줘도 별거 없어 쓰다듬어주는 거 안해줘도 나 절대 배신 안해 우리 저녁바비는 날 절대 배신 안 동물은 사람과 다르죠 배신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놓고 내일도 배신할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하지만 뭐죠? 근데 이게 꿀이야? 우와 나 여기 처음에 뱀인가 했는데 꿀 먹었네? 꿀 꿀곰이었네? 만화 영어 중에 그게 뭐였지? 꿀 먹는 곰이 있었는데 푸우 곰돌이 푸우 원래 곰돌이가 야 원래 곰이 꿀을 먹나? 저 정도면 얼굴이 진짜 한 두 배는 되겠는데 지금 얼굴 엄청 커졌겠는데 벌집대가지고 이거는 진짜 사 잠깐만 사자 죽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해야겠다 우리 저녁바비 잃을 거 생각하고 게임해야겠어 아 벌은 곰가죽을 못 들어? 그래? 진짜 리얼이야? 우와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지? 미어캣이야 뭐야 이거 뭐죠? 어어 이런 이런 샹 아 스컹크야 스컹크 조저 저녁몬 저녁밤몬 조겨 조저 뭐해 그렇지 그렇지 훔쳐 버려 오 스컹크 자식이 왜 이렇게 잘 싸워 왜 이렇게 잘 싸워 어어 피 나는 것 봐 어어 저녁밤이 죽어 어어 야 와 피가 반피가 달았어 야 야 이래가지고 우리 곰 잡을 수 있겠어? 오소리네 오소리 아 오소리네 아 스컹크인 줄 알았어 나 야 이래가지고 우리 곰 잡을 수 있겠냐? 어허 이래가지고 우리 곰 잡을 수 있겠냐고 야 오소리는 대형 동물들도 한수 접어주는 깡패요? 밑으로 내려갔다 여기 자꾸 날 못가게 막니 가면 죽어? 주인님의 앞길을 이렇게 막어 어? 나이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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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 좀 좀 따면서 갑시다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가 죽을까봐? 사자가 아까우면 재규어를 쓰라 재규어나 늑대를 쓰라고 절대 그렇지 않아 그건 그건 재미가 없어 보물 잡으러 가는데 사자가 가야지 당연히 난 이수야 뭐야 냅둬 냅둬 그러지마 그러지마 냅둬 공격 안하는 애들은 냅둬 어? 얘네 뭐지? 공격해! 이런거 공격하나? 아에에에에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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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씨 대교보소? 와 이걸 이걸 긁어먹고 빠지네 이걸 치고 빠져? 사람도 죽였네 와 곰한테 죽었대 어떻게 죽은거지? 와 팔이 뜯겼어 팔이랑 팔이랑 얼굴도 뜯긴거같애 가슴쪽이랑 어우 뭐야 이거 와 엄청 배가 고팠나보네 이렇게까지 배가 고팠어? 참 진짜 가지가지한 나 가지가지해 저거 뭐야 이건 또 어 기습보소 기습보소 어 이거 이거라도 먹으려고 왔었나봐 어 북쪽 노란잎 와 야 곰 영리한거 봐 아 아 아니구나 아 이건 안먹었네 이거만 먹고 나 순간 나 순간 지금 이걸 이 상태로 다 먹고 간 줄 알았어 뼈만 남기고 왼쪽으로 갔네 제규어 가족 갖고 가고 여기 갈대가 참 많네 갈대가 참 많아서 갈대가 진짜 많다 다양하다 어 저거 뭐야 저거 뭘 들고 가는거 저거 저거 뭐 사람이야 저거 뭐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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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렇게 잡아먹네 내가 와가지고 저거하는데 얘네들이 추가를 안붙는데 와 야 TV에서 보면 그러잖아 동물을 떨어뜨려 먹더라고 독수리가